아까였지 뭐. 자, 여기 보여요? 우리 둘 다 보여? 인사해 주시죠, 카메라 보. 안녕하세요, 오프닝이거든요. 지금 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프닝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빨리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권기동. 저는... 아, 이거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권기동. 저는 김예진입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제가 좀 갑작스럽게 준비한 콘텐츠인데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 저녁 7시에 이렇게 다 나와서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장으로서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여기 중에 한 명을 집을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어? 뭘로? 게임을 해서 한 명을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 한 명이 가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아, 내가 가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열받는 거구나. 좋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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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일로 와봐요. 전망 콘텐츠에... 그거죠? 미녀와의 아플 콘텐츠인가요? 와, 대박이다. 오늘 일요일인데 너무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좀 보내드리려고 그냥...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언제까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우리께 일하자. 오케이. 지금이 원래 알바가 몇 시까지야? 8시 반. 8시 반인데 한 시간 일찍 보내주는 거예요? 일한 걸로 치고. 네, 오케이. 오케이. 나가서 게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밖으로 나가세요? 아, 여기서요, 여기서요.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그대로 가려고 해요. 하하하하하하 도착하려고 했지. 그러면 안 되죠. 숨발 꼭질 할까요? 아, 하하하. 나 못 찾을 수 있대.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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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들이 fastabo dos. 자. 20초 샵니다. 1, 2, 3, 4, 5, 6, 7, 8. 5, 6, 7, 8, 9, 10, 11, 12, 16, 17, 18, 19. 아직 못 쓰면 살아. 갑니다! 갑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서 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찾아야 되겠지 당연히 아 여기 또 소리가 하나 들리는구만 좋아요 제가 또 여기를 또 직접 인테리어 내에서 잘 알거든요 벽이에요 그럼 여기가 거울 있고 숨을 공간이 여기밖에 없걸랑요 자 자 어? 어 이상하다? 여기 없을 일은 없는데?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예은 열일하시고 오늘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또 저거거든요 카운터 여기 걸릴 게 있을 리가 없거든? 아 이거구나 자 여기 걸린 사람 누구에요? 아이씨! 자 강재희씨 나오시고요 어?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강재희 슬리퍼를 이런 게 다 놓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가 이제 여기구나 아 오케이 여기가 그 자리구나 아 오케이 여기가 그 자리구나 나와 어? 여기 없어? 아 여기 의자 있는데 어? 이게 왜 있지? 이게 뭐야?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누구야? shifting 경기 나오시고 안내면 nonprofit 웃으는지? 내가 기무수는지를 못 보네. 우순아! 우순! 반가워! 반가워 우순! 나와 이씨! 나와! 어? 어? 뒤졌어. 유 다잉 베이비! 어? 유 커몬 베이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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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꾸! 아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니야? 아 서로 어그로 뜨는 거야 지금 중에서?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있어? 이리로 간다. 뒤졌어. 오케이. 아 이게 풀인가 보다. 에이즈 무대에서는 내가 실수를 넘어갔나 보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나오세요? 아 여자를 그렇게 때리냐. 누구야? 아 개쓰레기네. 김우순이 살아 나온 거야? 어. 아 존나 어이없다. 아 좋아야. 오케이. 왠지 최근. 왠지 나오고 있어요. 왠지 나왔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이쁘다. 한 명 더? 한 명 더? 아 이번엔 승환이도 껴서. 응 승환이도 껴서. 아 이번엔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 움직이는 걸로. 움직이는 걸로? 네 움직이는 걸로. 심을 벗는다 심을 벗는다. 진짜 집에 가고 싶은가 보다. 한 번 그냥 연습으로 한 번 대충 해볼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갑니다. 시작. 아니 왜 못 도망가? 아니 너는 괴롭히 오니까 못 도망가지. 근데 장사 될 때 계속 개무섭취. 시작. 잊지마세요. 자 Pre принцип. 아inating. Jesus. 아이 가 눈stab beat. Jose. 감사합니다. 으흐흐 벌렸어 벌렸어 벌렸고 예진, 수고! 손님을 왜 때려요? 예진, 수고!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이 영상 사진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나 사진 찍히고 있어? 사진 찍어드리고 있어. 카메라가 안 맞지? 아, 뭔 찾겠어? 아, 이거 합시다, 그러면. 꼬끼리코 열 바퀴 돌고, 여기 정 가운데에 손발하고 찍힐. 더 가운데 찍는 사람이 이긴다. 오케이. 먼저 하세요, 레이디 퍼스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열 다섯 바퀴. 열 바퀴, 열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속도 인정, 속도. 셋. 나도 이거 속도 이상으로.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돌면 정상이지, 그냥 가위바위보 찍겠다. 열. 오케이, 고. 오케이. 어, 근데 그래도 약간 중간단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긴 이기는 이기는 건가요? 여긴 이기는. 준비 시작. 오, 하나. 셋.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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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셋.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인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거 말이야? 내가 이거짓. 오케이. 하하하하! 자, 갑니다. 하하하하! 일어나 없이 갑니다. 같이 찍었죠, 사진? 아, 찍었어요? 세븐인가 찍었죠? 성우가. 호수입니다. 호수영, 기분 좋아? 개꿀. 역시. 역시 여자 이겨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잘가 얄밉죠? 이겨놓고 이렇게 일요일날 빡세게 일하는 우리의 알바생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